4 어 포도 올리는게 너무 힘들어 안 돌아가니까 야 맞다 얘들아 얘들아 여기 시역이 매비야 조심해 시역이야 여기 어 맞다 여기 시역이구나 아 칼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싸워줘야돼 그런걸 좀 준비를 해놔 포지 아 그래 그래 시역이 오면은 바꿔 스위칭해 어 얘기해 시역이 온거 따로 어차피 보여 시역이 침투하는거 밖에서도 보여 어 알거야 이제 어 착하게 생긴 애 있어 되게 선하게 생긴 애 있어 나는 처음에 악어랑 악어새처럼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가 어 그런 생각했어 너무 착하게 생긴 애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공격을 안하는데 그래가지고 아 뭐 짜증나는게 놀라니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왁근형이 얘기하면 내려가세요 아 그거 무시해 그거 무시해 어 좋아 좋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플레임 부르지 마세요 플레임 어 시역이 까지 어 고쩍 시역이 까지만 흐유기 흐유기 가자 내려가자 거기서다가는거 아니야 우리 어 어 어 어깨О깨 어디 났냐 아 거기야 어 한곳 한곳 어 야야않 32 그쪽으로 가지만 그냥 계속 내려가봐 niew alta 그냥 내려가 내려가봐 이렇게 공선이 힘들어 이거 엔진 스피드도 먹어야 돼 오우! 오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문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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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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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렇게 빨리 안 돼! CG 안 돼? CG 안 돼? 아니 부셨어! 부셨어! CG! 아 그래 CG? 그래 그래 포탄이 부셔주면 돼 그거는 아 잠깐만 나 큰일 났어 나 P1 자 이동해 빨리 자 자 자 일단 자 아니 침실에 무소발이 있어요 야야 잠깐만 쟤 개 긴급이야 개 이머전지야 다 다 그만 다 수리 일단 다 수리 어 내가 다 수리 내가 다 수리 내가 다 수리 내가 다 수리 어 오 오 오 야 잠깐만 어 야 물이야 야 와 이거 개 위험했다 정지 일단 정지 일단 어 폐에 물 찼어 나 여기가 너무 어렵다 자야 조심하고 자 자 자 빨리 돌아 빨리 채우고 돌아가세요 빨리 우리 위급해요 지금 자 자 좀 자 자 아 내가 물약이 있으면 좀 좋은데 이런데서 어 개 힘드네 물약이 있으면 좀 좋은데 아 저기요 저기요 아 또 온다 또 온다 쏘세요 쏘세요 자 자 장전맥 가세요 장전맥 장전맥 아 저 놀란 개이씨 아 저 놀란 개이씨 생전하네요 빨리 싸 싸 싸 어 됐어 노말 모드입니까? 어 아냐 노말 갑니다 이제 자 자 무브 무브 어 넌 장전했어 장전했어 왓권님 지금 최대한 장전했어 어 아끼아끼아 예예예예예예예예 어 어 빠드리랍니다 님들 어 쏘세요 계속 계속 충전하세요 괜찮아요 충전하세요 아냐 괜찮아요 내부 괜찮아요 내부 괜찮아요 내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내부 괜찮아요 어 내부 걱정마세요 내부 걱정말고 싸우세요 어 시혁이 온다 시혁이 온다 시혁이 온다 오케이 시혁이는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그건 잘했다 놀랄 아무리 응급이어도 통화는 다 넣고 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진짜 다 죽였나보다 다 죽였나보다 문어 떼졌다 그래? 아 문어를 한 번에 잘 맞춰야 돼 진짜 문어가 한 번 맞추냐 빗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머전시가 되냐 안되냐야 아 근데 시혁이는 두방이고 아 그래? 아 이제 거의 다 혹시 저거 어디간해선 두방이니까 응 갑시다 체력 2가 모자라요 음응응 Still krp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어 시혁이다 시혁이다 시혁이 오 어디 5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침착하게 어 시혁이 떴어 시혁이 떴어 아이 roles instr 헴 entend완 여기여기여기 입구입구 왼쪽구 왼쪽구 아 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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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쌌어 야 이거 처음봐 어 이 새키 잘 뒤치지도 않아 오케 오케 가면 안되어 가면 안되어 오케 여기가 시혁이가 똥을 이상한데 쌌어 어 잠깐만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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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보세요 이제 아 밖에 괜찮아요 전력 끄고 나오세요 전력 시혁이 누르면 전력 끄고 나와야되요 시혁이 누르면 전력 끄고 나와야되요 어 안전한데 있었네 흠 아 시혁이 왜 시혁인줄 알겠네 조용히 하세요 갑시다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혁이 왔다 혁이 아니 야 야 야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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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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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 장전해 창전해 시혁이 짬발나 미친 시혁이 짬발만 나이그 이게 진짜 이걸로 삼형제라고? 이거 세만리 왔어요 삼시혁 왔어 삼시혁 삼시혁 지금 훌륭하게 무찔렀습니다 삼시혁은 좀 힘들어 훈장감 훈장감 훈장감이었어요 진짜 훈장 내립니다 어이구 저저저저저저 아 문을 좀 빠졌네 진짜 야 천영이 빤는데 안돼 빼 빼 빼 천영이 빼 천영이 빼 아냐 아냐 잘랐어 잘랐어 메꿔 메꿔 이거 뭐야 오케이 됐어 됐어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메꿨어 여기 메꿨어 딴 데 야 야 장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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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지마 여기 오지마 어 천영이 그거 쏴 자 쏘기만 해 어 저저저저저저 어 지금 안 되겠어 cg모드에서 cg모드 cg모드에요 이미 cg모드야 문어붙으면 내가 자동으로 cg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포탑 가동하세요 포탑 포탑 경계 가동하세요 가동하고 있어 가동하고 있어 가동하고 있어요 아 이거 칼이 낫다 이거 샷건 별로 안 좋다 맞추기 힘들어 자 무브합니다 무브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리젠됩니다 그냥 다 잡았다 내 손에예요 으어어어 아이씨 아이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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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되기어 시여기 모드 시여기 모드 아니야 죽었어 죽은거야 어 뭐야 아 죽은거야 저 시체야 아 실드세계는 아니야 그래도 무조건 포탑은 가동해야돼 어 좋아좋아 해피기동 좋았어 해피기동 아이고 이거 한번에 십다러야 이거 2 이거 왜이래요 나 체력 7이야 7이면 7이면 엄살 부리지 마세요 오케이 알았어 그 글씨 색깔도 안받겨 7은 여기서 시혁이 만나면 끝나 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저게 할매야? 아 저게 할매야? 저게 할매야? 저게 할매야? 할매 오랜만에 보내줘 할매 쎄? 아 아기다 뭐? 아 그대로 내려가 그대로 내려가 그냥 그대로 내려가 좋다 좋다 아 왜 안뒤져? 미친 아 쟤도 막 친마리가 아니네 너 운전에만 집중해 그냥 아 문화 다 아 이거 못해 어 안 돼 이거 푹겠다 아냐아냐아냐 아냐 피할수있어 피할수있어 아 물론 피할수 있어 응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잠 좀 자고 자 포탑 경계하세요 포탑 경계 아 침대 하나 더 가구 구입할 수 없냐 돈으로? 오 침대 하나 개부족해 진짜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둘 공간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내 생각엔 안 나와 자 무브 이동 준비 할매 할매 출연 이동 할매 이상무 얘가 약간 청새치 같은 애 여기에 아 형이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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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형이 형이 끝냈어 형이 끝냈어 야 시혁이 약해 여러분들 시혁이 약해 혼자서도 이길 수 있어 어 뭐야 동굴 어 시혁이 쫄지마 이제 나이스 동굴 어 시혁이 했을 때 그냥 각자 할 일에 내가 그냥 처리할게 아 오케이 알았어 어허 시혁이 개 약해 어허 진짜 어 왜 이렇게 세졌어 여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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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고 가 120원 올라가고 왜 이렇게 안 맞아 이 초 아 이거 약하네 여기 놓고 여기 안 올라와도 돼 없어 여기 봤어? 그냥 길이에요 끝 끝 엔진 스피드 나오자 먹었네 먹었네 안에 엔진실 전력을 하나 어? 도끼다 아 도끼를 아 도끼를 내가 먹으면은 렌치를 떨고 수 있는데 근데 처장님이 그냥 아니야 그냥 도끼는 도끼는 그냥 가자 가자 그냥 어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아 도끼가 근데 더 쎌거 같은데 이 총보다 그런가? 이거 너무 약하던데 알다 바꿔 어 총 어디였지 끝났다 어 총 없어졌다 어 뭐야 판자 뭐야 이거 총 없어졌죠 체력인가?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나 이걸로 놨잖아 이거 체력 10 체력 10 올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체 선체 체력 10 올랐어요 아 진짜? 어 60 됐다 60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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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권총이 난거 같아 샷건보다 권총이 아 나는 한곳이 어쩜 비어 아오 여러분들 이제 혁이로 줄이겠습니다 채팅창 논란이라서 혁이로 예 혁이로 어 혁이로 갈게 혁이로 가자 가자아 혁이예요 혁이 어 혁이 어 혁이 어 혁이 어 혁이 아 내가 총 했었어야 돼 내가 장전하면서 이렇게 원거리로 쐈어야 돼 실수했어 혁이 미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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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이상무 어 탕탕탕탕탕 자 갑니다 뭐야 포탑 왜왜왜왜왜 포탑 안 잡아지지? 아냐 지금 내가 아 전원 안 넣었어 아 잠깐만 갑니다 어 왜 안 돼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뭐고 뭐고 어 아기다 아기 이거 너만 불편네 이제 이것까지 깨면 진짜 궁금한데 어 할매 마지막 버스 어 할매 좀 아니 이게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지 모르니까 걔 진짜 막막해 진짜 아 근데 에너지씹은 진짜 개 크다 오도 아니고 통 크게 쏴 주네 에너지 통 큰 치킨이네 어우 물고기 너무 많은데 아 아기가 내방일걸 아 저저 이번에 좀 힘들겠다 어 뭐 많아요 밖에 여기 빨고 빨라 어 직괴벌레 어 나이스 질드 직괴벌레 구멍 조심하세요 어 아기 두마리 아기 두마리만 있으면 아기만 많이 있으면 빼도 되는 1대 빼고 화력 2개 올리면 쏘시고 나이스 이런순간 빗나간다니까 아니 응원해줬는데도 왜그런세뇨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마리야 아기 안집혀 총알이 뭐야 왜 안맞아 아 그 총알 그 미사일도 무기도 바뀌고 이러면 재밌겠다 나중에 잠수함 업데이트 되고 아마 잠수함은 더 추가될거같애 종류별로 더 센 미사일 Pero 어 동굴이다 어 안정적인데 이번에 어 혁이 온다 어 혁이 약해? 혁이 약하다는 건 판명됐어 똥을 싸서 그렇지 전염병을 퍼트려서 그렇지 우리가 처음에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렇지 우리가 1대1 충분히 가능해 믿어졌는데 어 여기 너무 뭐 이거 그냥 거르죠? 예 거르고 밀고 다니면 깰 수 있어 아 그거 세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슬슬 뭐 특이점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필드보스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거까지 나오면 진짜 갈게요 그러니까 어 총이다 어디까지 준비해 놓은거 어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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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진짜 약하네 이거 이거 무기야 무기 무기 렌치 아 무기 렌치 아 엔진 스피드네 엔진 스피드야? 괜찮아 괜찮아 스피드가 생명이야 원래 기본 생명이야 엔진 스피드가 그 속도만 하는거지? 어 짬수왕 속도 자야겠다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할거야 응 흐잇짜 흐잇짜 호잇짜 흐잇짜 호잇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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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거야 진짜 심해의 무서움이 진짜 이제 오늘 이거 한판 더 할수도 없어 강제 막판이야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응 가야돼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가야돼 안그러면 너무 아쉬워 자고단단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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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자 어 출발했나요? 네 갑니다 아 혀기혀기 아 혀기혀기 어 이거 얘가 시냅스어줬는데? 왜이렇게 안집어지지? 에너지 60 던든하구만 안서야 클라스 어땠냐? 한 번에 딱 처리해야 돼 어 뭐야 뭐가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어 뭐 뚫렸었더 지금 처음 보는 생물체 들어왔었어요 방금 어 조심해 지금 이상하다 공기 이상하다 네 괜찮습니다 처음 보는 생물체 들어왔었어요 불안합니다 어 어 거머리같은거 거머리같은거 아 나 자고와야겠다 잠깐 이거 보스 나올거같아요 거의 2000미터마다 보스 나왔었는데 지금 5400이거든요 5400이거든요 오케이 500미터 더 내려가면 왕같다 아이고 어 위로 대포 싸주는거 같은데 약간 착한 물고기같은거 호위병같은거 있으면 재밌겠는데 약간 돌고래같이 약간 아 전혀 그런게 없는 지역같애 이런데 그치 하긴 심해에 그딴게 있을리가 없지 어 보스다 어 보스다 어 아기인가 봐 아기인가 봐 어 여깄네 오오 존네 커보여 어디어디 두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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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모드 아냐 안움직했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화력 화력입니다 오 나이스 화력이 필요없는거같은데 한대 맞추고 안맞아 어 얘가 어딨는지 또 모르겠네 뭐인줄 알았는데 안맞은걸까 응 한대맞추고 약간 약간 저기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퍼뜨리면서 쏘세요 한쪽으로 쏘지마시고 4시방향 그냥 엔진 넣어주세요 걔가 넣어 그냥 찾아다니는게 낫겠다 어깨 어깨 꺼 아니 저거 흰색은 아니야 빨강색이 보스야 빨강색 보스 아 불이 빨강색이 보스야 그냥 일반 악이구나 응 저거 아니야 아 저거 일반 악이야 아닌데 맞는데 어 보스야 보스야 근데 왜 아까 전에 빨간불이였어? 아 눈이 눈알이 빨개 눈알이 아 아아 그러네 활용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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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난하다 무난하다 어 아유 물어 Kotlin 안할랜다 어 아 저기 장전해줘요 장전해줘요 장전 도와줘 그러면 어 장전해주세요 장전해 주시고 장전 도와주시고 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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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도와주고 어 끝났어 오케이 좋습니다 어 함장 다시 운전하러 가 어 운전하러 가시고 야 이제 진짜.. 어 이제 진짜 몰라요 체력 좀 채울게요 자 한번 좀 쉬었다 쉬었다 갑시다 응 CG모드 어 이제 진짜 모르는 곳으로 가는거에요 와 여기까지 오는데만 거의 한 한시간 여기 밑에가 열려있다는게 웃겨 한시간 넘게 걸려 한시간 반? 한시간? 한시간정도 걸린거 같다 이게 우리 3트째냐 3트째냐 4트째냐 저기요 에너지 다 채웠어요 갑니다 무브 그냥 야 내가 육성 커밍순 땡큐 포 플레이 얼리 억세스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어..어? 우와 뭐야? 선사시대 야 꽃이 피었는데? 어.. 선사시대? 이게 천사시대 바다야? 대체 어디까지 준비시키는거야? 어? 이거 처장님이 좋아하는 공룡인데? 제가 오면 대충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갑시다 뭐지? 네갈로스 막 그런거 나오는거 아니야? 그런건 없는데 집중하세요 동굴 최대한 많이 가야됩니다 재정비 및 잠수함 조명 끄자 조명 끄자 야 그냥 실드를 2로 할게 그냥 세다 세다 투실드 갈게 투실드 이거 빨라봤자 의미없어 피라냐라 뭐여 공격하네? 어요 투실드인데도 털리냐 애들이 죽어놨어 애들이 죽어놨어 그냥 위로 쏴줘 빠굴놨어 여기 물이 이상해 초록색이야 잠깐만 여기 뭐야 이거 동굴인데? 고치고 나가세요 고치고 고치고 나가세요 이제 막 나가면 안됩니다 뭐 나올지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막 나가면 안되요 각자 준비하시고 야 그것좀 두고 오지 그러냐? 야자 오오오오오 삼협중 삼협중 어 생각보다 찐딪인데? 어 천양 든든해 점프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피하고 싹싹싹 싹싹싹 에너지 보시면서 가는거 맞죠? 아 에너지 풀피해요 어 야 저건 뭐야 왜이렇게 세? 너무 센데? 어 이거는 진짜 여섯발 때려도 안죽어 이거는 총은 레전드템이 뜨긴 떴네 음 레전드템인가봐 야 그거 산검이야? 아니면 야 이거 처리 안해준거야 왜 이거봐 내가 쏘면은 개악한데야 이거봐 내가 쏘면 개악한데 어? 아 캐논 로테이션 스피드 아 좋고 좋고 이것만 나왔으면 좋겠어 가자 아 에너지 하나 더 넣으면 딱인데 지금 에너지 부족한데 세세 아니에요 저 캐논 스피드가 나와야돼 아 근데 진짜 전력 없나? 전력이 하나 나와줘야돼 한 보스 깰 때마다 피풀피야 피풀피 보스 깰 때마다 딱 하나씩 나와줬으면 좋겠어 마코님 그 초반에 개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네요 야 그거 검 500원짜리 검이라고? 산거라고? 왜이렇게 세냐 그거 아닌거 같은데 그거 맞아 이거야 그렇게 세다고? 의구심을 들지마세요 네 전력 나오면 개꿀인데 진짜 전력이 필요한데 아 근데 전력이 나오긴 해? 근데? 나올수도 있지 아 근데 칸이 칸이 안그려져있는거 같아 아니 이 아래쪽으로 열릴수도 있잖아 이 아래쪽으로 근데 약간 전력 나오면은 이렇게 열려서 이거 솔직히 풀전력 되면은 개쌀거 같아 그런 재미를 아직 얼리억세스를 안만들었나? 자 위치로 어 칸이 치러 아 똥물이야 편안이 왔다 바다가 무슨 겹겹으로 돼있나봐 무슨 개같은거다 바로 이런거 딱 명중이여 어 좀 빨라졌네 그래? 빨라진게 눈에 보이는구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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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사장님? 뭐라고요? 이거 알아요? 이거 유명한데 뭐라고요? 등풀은 연어라고? 등풀은 연어라고? 등풀은 연어네 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어 어 안돼 안돼 야 야야 쏘세요 팍팍 쏘세요 팍팍 어 아니 활용모드 가야되는거 아냐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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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어 이제는 왜이렇게 빨라? 어 빨라다 어 잠깐 어디세요 어디세냐 어 이게 좀 더 안뒤져 근데 두발 해야될거 같은데 어 제가 잡았다 잡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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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그 뭐야 활용모드 자신있게 요청하세요 저 저 저 판단이 안돼요 안에서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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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바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항상 잠깐만 좀 정밀 조절할게 오 와 몇방이야 얘네 오 뭐야 가재? 어 야 미친 가재 붙었다 가재 붙었다 시즈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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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조심해 이거 데미지 2에요 데미지 2 장전실 들어오지 마세요 장전실 들어오지 마세요 장전실 들어오지 마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안대봐 안대봐 오케이 오케이 나 나 나 나 지용 갈게 어 지용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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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저 저 저 저 저 저 어 침실 침실 세개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문이 안 열려 문이 문이 문을 문을 침식시키고 있어 어 오 와 새로운 스타일이야 새로운 스타일 어 됐어 됐어 야야야 문을 zamar 뭐 휘감아버리네 문을 잠깐만 나도 잠좀 자고 올게 빵꾸 하나 찾아보세요 각자 자기 방에서 찾으세요 아 그 다음에 지금 아 그거 갖고 올걸 지금 권총이 너무 약해서 대처가 안되네 일단 가자 왁크님은 이제 조준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뭐요? 아뇨아뇨 괜찮아요 하던거 해야돼 지금 좋잖아 지금 좋잖아 자 갑니다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쉴드 없으면 바로 달라붙는거 아니냐? 아 그런거구나 이게 쉴드를 아 약간 쟤네 쟤네 작은 피라내도 계속 우리 쪽에 막 붙으려고 하는데 심해에서도 불 끄면은 어 그러니까 붙을라 그래 쉴드가 있어야 돼 여긴 쉴드 끄면은 바로 붙는 그리고 이게 부딪쳐서 예를 들면 쉴드가 꺼지면 붙을수도 있어 쟤가 있는 경우에 음 음 그럼 진짜 얘네 자체도 이제 두 번거네 저건 뭐냐? 아 그러네 아 아까 그냥 그런거 같은거야 막 그 벽에서 튀어나오는거 아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러네 나 집중해서 제거합시다 어 가져온다 야 가져온다 야 가져온다 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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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저 저거 저거 저거만 조준히한테 가져온다 가져온다 아 미친 여기 막히지 이래 어디세 어디세 여기 장전실 안 총알실 아냐 풀피야 풀피 무기고 안탭니다 어 뭐가 안돼요? 안태요 안태 무기고 안태요 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가재 어 가재 또 있어 아 어 어 참 망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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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이거 못해 어 로원gre 붙진ürd fabulou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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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세요 무기고 함께 왔다 누구 chrom naval 맞edly 어 야 일단은 계속 포탄은 계속 쏴야되 포탑은 계속 쏴야되 물 먼저 빼야되 나 죽었다 물 먼저 빼낸다고 물 빼 물 빼 괜찮아 살리면돼 살리면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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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물을 흘러 아 이거 큰일났다 와 뭐야 뭐야 식물들 뭐야 식물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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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들 뭐야 개빡세다 진짜 잃어버린 바다 잃어버린 바다 맞아 진짜 잃어버린 바다야 4명이서 어떻게 할게 이거를 아 내가 판단이 그냥 하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서 내가 칼로 다 죽였어야 됐나 그 야 이제는 칼이 필수야 칼 다 갖고 와야돼 칼 칼이 진짜 세네 칼을 다 갖고 와야되고 권총하고 샷건 쓰지마 무조건 개쓰레기야 진짜 뺀찌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와 천향님 딜 혼자 5500인데 나머지 나머지 700 막 2000 이러는데 그니까 그 칼을 무조건 갖고 와야돼 그니까 각자 칼은 그냥 필수야 여기까지 오는? 근데 뺀찌 못들지않나요? 아 이거 한번 더는 힘들어 왜냐면 너무 배고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날잡아서 이번버 그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칼이 500원인데 지금 보니까 부처나이프가 2000원이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이게 더 쎄단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니 모르겠어 근데 저것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부처나이프... 아 이게 사면은 또 데미지가 다른가? 아니 그리고 저 물약도 처음부터 들고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늘 우리 물약 안나왔잖아 아니 근데 물약이 지 맘대로 막 바뀌어가지고 별로 안좋아 암튼 어 어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구독 수고하셨구요 다음에 다시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다음에 파티 다시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그 어 어 아 좋았다 뭐